잠시 후에 시간일 바로 뒤에 도룬으로 가요 도룬으로 가요 내가 성강 이런거 한두 번 당해보는거 성강을 좀 더 깊숙히 던져야지 하이 고인물식 저건 애쉬가 안 일했다 솔직히 내가 죽은거였는데 애쉬가 못했어 역시 에임은 죽어도 역시 배운게 있으니 좋구만 좋아 이거다 아 또 이번만 잘 풀리는구만 아 이스트 이스트 세컨드 플러 이스트? 이스트 이스트 어? 어? 뭐지? 아니 뭐지? 분명히 1층에 도라새끼 아무도 없어가지고 스라우드 드리고 2층에 꾸만 했는데 브라핑 에반드 아이 인간미 인간미 리스폰 여기하고 준아 너 쓸데 없을거 같은데 내가 또 여기 나왔을 줄 알았겠는데 너 가할 때 스포기 좀 했어요 방금 오잉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준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왔으 열 아는데 이거 나오고 나서 알았어 여기 스폰 킬대 이제 거기 스폰키는거네 애들 아 근데 이 층 없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